김지훈 문화통신사 협동조합 이사장 안녕하세요 의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문화통신사 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우선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문화통신사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하고 함께 재미난 문화기획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게 마을에 있는 일들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의 끝물 김지훈입니다 문화통신사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무슨 문화에 관련된 통신사 같은데 네 맞습니다 뒤에 또 협동조합 이렇게 붙였어요 네 이게 어떤 곳이죠? 조선통신사에서 유래해서 만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음악을 전공을 하는데 전주에 오시면 이제 다양한 그런 전통 예술부터 다양한 그런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전통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막상 오시는 분들이 그냥 이제 관광으로만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주는 이제 수도권을 이제 제외하고 또 많은 예술가들이 있는 도시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활동들을 좀 알려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문화통신사라고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좀 더 다양한 그런 장르의 청년들하고 함께 만들자라고 해서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전주에서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전주에서 오시는 길이죠? 네 아침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도 좀 보시고 그러셨겠네요? 네 그 전주 그러면 왕도이기도 하고 또 예술의 도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전주에 지금 털을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전주가 좋아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원래 고향은 전라남도 쪽인데요 학교 때문에 이제 원래 이제 전통음악을 전공을 해서 그래도 전주에서 하는 게 전통음악을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싶어서 학교를 이제 전북대학교로 가게 돼서 전주로 털을 잡았고요 그런데 막상 전주에 있다 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한옥마을이 그때 당시에는 아직 이렇게 부흥이 되기 전이어서 진짜 한옥마을 가면은 예술가들이 곳곳에 살고 있어서 약간 예술가들한테 놀이터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줄곧 떠나지 않고 전주에 좀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변했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변한 거예요?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변화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네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골목길마다 이렇게 재밌는 분들도 계셨고 사실은 이제 저녁에 마당에 가면은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즉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활동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진짜로 예술인들한테는 참 재밌는 놀이터였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상업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밀려나게 되면서 예술인들이 없는 그런 한옥마을이 돼버렸어요 사실 그 점이 조금 안타깝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음식과 숙박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개발이 된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조금 천천히 걸었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보게 하는 그런 전동 자동차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약간 걷기에 좀 불편한 그런 마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전주에 털을 잡아서 계시다 보면 꾸물꾸물한 날 막걸리도 좀 잡수고 파전도 잡수시고 그렇지 않나요? 네네 맞습니다 요즘에 저희는 이제 현지인들만 가는 막걸리 맛집이 있죠 사실 그곳에 가면은 이제 참 이렇게 과하지 않게끔 딱 나오는 그런 막걸리집이 있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비가 오고 생각이 날 때는 이제 모여서 이제 한 잔씩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어느 집인지 이따 방송 끝나고 좀 가르쳐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저 이 협동조합이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네 문화통신사협동조합 그 협동조합을 설립한 이유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예전부터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2012년대부터 계속 활동을 계속 하다 보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혼자서 하다 보니까 갇히게 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게 되고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그리고 두 명이 아니라 다섯 명 열 명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한 명이서 하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만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지역을 넘어서 중앙에 있는 일들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 조합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저희는 현재 이제 다섯 명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직원분들은 스무 명 정도 있어서 함께 재미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주역들은 다섯 분이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일을 이렇게 도와서 하는 분들이 스무 분도 계시고 네 네 네 스무 명 분도 계십니다 그 전부 다 그분들을 어쨌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겠는데요? 많습니다 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데 다행히 이제 워낙 재밌고 이제 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일을 해준다라는 그런 소문이 좀 나서 네 다행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화와 생활을 연결짓는다라는 막연한 상상은 가능한데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예술만 하다가 사실은 원래 이제 예술이라는 게 특정한 무대나 공간 특정한 날에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조금 불편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전주 한옥마을 거리에서 버스킹을 제가 거의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걸 한 4년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예술이라는 게 더 우리 일상에서 가까이 있을 때 되게 친근했었고 저희 또한 마을에 들어가서 어르신들한테 공연을 보여주다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나누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공간들이 좀 더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주 한옥마을 건너편에 동네 목욕탕을 저희가 문화공간으로 바꿔서 거기서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책으로 내기도 하고요 네 1층은 이제 그 탕이 그대로 있어요 온탕이 그래서 거기 안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연극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약국은 이제 문을 닫았는데 주인집 어머님한테 저희가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오래된 공간을 왜 다시 문을 여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가 옛날에는 몸이 아파서 약을 먹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엔 몸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마음을 치료해 주는 약국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마음치료 약국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하고 왼손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문화예술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마을에 좀 되게 잘 보존된 역사 자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동학농민혁명하고 관련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탐방코스로 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좀 더 일상에서 마을의 자원들과 가까운 곳에서 그런 예술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르신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청춘마이크이 뭐예요? 청춘마이크는 이제 청년예술가들하고 함께하는 활동인데 청년예술가들이 사실 이제 무대에 설 만한 기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중앙에서 받아주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좋은 무대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젝트였고요 그 프로젝트 말고 저희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닌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명, 20명이서 오래된 마을에 들어가서 온도심에서 한 2주, 3주 정도 살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도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네 이제 어찌됐든 이제 기획하시고 이러다 보면 모지션들 또 예술인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기억에 남는 분 좀 계신가요?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예술인들이 마을에 들어가자고 하면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굳이 내가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근데 막상 들어가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어머님들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삶의 지혜나 경험들 내가 창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되게 많이 기뻐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연극을 만들어낸 친구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극배우 김건희 씨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마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르신이 이제 문을 열어놨는데 도둑이 들까봐 이제 도둑이 드는데 왜 문을 열고 계세요? 라고 했는데 도둑은 얼마 전에 왔다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진 게 없어서 밥 먹고 가라고 도둑이 두 그릇이나 먹고 갔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문단독톡 잘하시라고 다음에 또 도둑 들면 큰일 나니까요 하니까 어머님이 다음에 또 오면 밥 차려주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연극을 만들었을 때 참 따뜻하고 혼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사장님 아까 뮤지션 전통음악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전통음악이 무슨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같이 살아요? 저는 사실 매력을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제일교포 2세 선생님께서 전통음악을 항상 들으러 전주에 오셨었거든요 세계소리 축제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방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말씀이지요? 해방이라뇨? 했더니 자기가 70년 동안 일본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판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판소리를 받침이 시 일본 특유의 그런 받침을 못 하니까 그거를 판소리를 온전하게 한 소절도 못 하는 거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직 해방이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일교포 3세가 받침이 시 완창하는 날 본인은 그때 해방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소중한 거구나 라고 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런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때 같이 힘을 합쳐서 하신 분들도 좀 있었나요? 네네 저희가 그 전부터 계속 이런 활동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그냥 이제 활동 같이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랑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직을 하신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잘 진행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YTN 라디오 이성규의 행복한 심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문화로 세상과 소통하고 계신 김지훈 문화통신사 협동조합 이사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이사장님 네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하나씩 듣는데 네 어떤 노래 좀 추천하시겠어요? 호회라는 음악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전주 뮤지션 네 전주 뮤지션 고니밴드의 음악인데 호회라고 있습니다 호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시죠? 호회는 이제 주고 받는 것은 같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줄 때 꼭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를 대가 없이 도와줬을 때 자신한테 그냥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보람이나 그런 의미 같은 거를 좀 받는 것 같아서 주는 게 받는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을 좀 함께 들으면 어떨까 싶어서 네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김지훈 이사장이 추천하신 고니밴드의 호회 피아노 버전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고니밴드의 호회 피아노 버전 듣고 오셨습니다 이성규 행복한 심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술과 일상을 연결하고 계신 김지훈 문화통신사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 네 최근 크게 이슈가 됐던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신묘한 자판기 이게 뭐예요? 네 저희가 자판기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자판기는 아니고요 트리키에의 앙카라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버려지는 유기견 유기묘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개와 고양이가 사람 음식 먹으면 염분이 많아서 빨리 죽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자판기가 하나 놓였는데 그 자판기가 이제 착한 자판기 푸게돈이라고 해서 그 자판기에다가 페트병이나 캔 병들을 분리배출하면 고양이 밥이 나오는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도 하고 동물도 지켜주는 착한 자판기가 있길래 그거를 보고 우리도 그런 자판기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게 신묘한 자판기고요 제가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신묘한 자판기라고 해서 분리배출도 도와주는 자판기도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플라스틱 먹고 많이 죽는 고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탄소 실천이나 플라스틱 배출을 잘 하면은 저희가 새우깡을 주고요 그 새우깡을 가지고 고래를 그려진 그 종이 박스로 들어가서 고래의 입에다가 새우깡을 먹여주면서 플라스틱 먹지 말고 새우 먹어 이렇게 하는 다양한 환경 캠페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판기 활동들을 최근에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 음식 나올 때 그게 음식만 나와요? 고양이 사료가 나옵니다 돈은 안 나오고? 네 돈 안 나옵니다 그 사료값 받나요? 네? 사료값을 받아요? 아니요 사료값은 안 받아요 안 받고 그냥 분리 배출만 하면은 배출만 하면 나오고 그럼 그거는 재정충당을 어떻게 해요? 그게 아마 공공에서 하는 거라서 공공에서 재정충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신묘한 자판기 신묘한 자판기 이외에도 또 환경 캠페인이 또 있나요? 네 저희가 또 제가 최근에는 주말마다 등사를 하면서 플로깅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아침에 조깅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서 이제 조금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줍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담아 담는 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날은 이제 후드티를 입고 갔다가 쓰레기를 주워서 이제 배에다가 넣는데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배에다가 쓰레기를 넣으면 좋겠네? 이거는 그럼 캥거루가 배에다가 아이를 넣고 다니니까 우리가 캥거루 플로깅이라고 해서 캥거루 옷을 입고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플로깅을 재밌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주면 배가 많이 나오고 옆에서 줄자로 쟀을 때 배가 많이 나오면 선물을 주고요 배가 조금 나오면은 캥거루가 권투를 잘 하잖아요 권투도 좀 해서 좀 혼도 좀 나고 멀리뛰기 이런 것도 좀 하고 하면서 약간 조금 이런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재밌게 참여하는 방법들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캠페인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한옥마을 건너편에 목욕탕 개조하신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가 남노송동이라는 데인가요? 네네 남노송동입니다 이분들하고 또 어르신들하고도 재밌게 또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어르신들하고 저희는 시간은행이라고 하는 통장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하는데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거의 다 이렇게 복지의 대상화 시키는 게 좀 그래서 근데 만나다 보면 어르신들한테 배울 게 진짜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서로 힘든 일도 좀 주고받고 그 도와주는 시간들을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입술금 해주는 은행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간은행들을 하면서 어르신들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함께 마을을 구성하는 공동체로서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으세요? 일단은 어머님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요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러 자주 좀 다니는 것 같아요 사실 신묘한 자판기나 캥거울 플로깅은 저희가 이제 좀 그렇게 많이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없었는데 산타독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는 황성진 대표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바로 실현을 하면서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쭉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뭐예요? 저희가 신묘한 자판기를 원래는 이제 저희가 천원씩, 이천원씩 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천원 놓고 재밌게 체험을 하는데 그 수익금은 저희가 전부 다 기부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연탄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연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기부를 했고 올해 초에는 약 한 40명 정도가 좀 세상에 이런 자판기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한옥마을에서 축제를 작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저희가 트리키의 지진 피해자들한테 저희가 작게나마 저희가 좀 기부를 해서 그런 활동들이 조금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플로깅 많이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5월이 딱 그 계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함께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제가 지금 올해 전라북도에 환경축제를 맞게 됐거든요 맞게 됐는데 일단은 그 환경축제 사전 프로그램으로 아까 말씀드린 신묘한 자판기하고 캥거루 플로깅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로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좀 분리수거 하는데 조금 빨대를, 코끼리, 아, 빨대를 버릴 때 플라스틱 빨대를 거북이 코에다가 버리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고래 입에다가 만약에 페트병을 버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인식하고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다양한 사전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해보시면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뭔가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나 또 그 앞으로의 계획,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V 콘서트라고 해서 어쨌든 세상을 조금 좋게 바꾸는 사람들한테 좀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만든 게 V 콘서트인데 이렇게 남들을 돕고 환경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분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어주는 게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커뮤니티로 묶어서 이 활동들을 계속하고 마지막엔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즐겁게 콘서트를 보는 그런 거를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문화로 세상과 소통하고 계신 김지훈 문화통신사 협동조합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力 같애 그리고 오늘의 기 Rinpoля 감사합니다.